수시 모집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도 결정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은 건 수시지원뿐입니다. 수시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시지원 횟수와 수시지원 방법인데요. 수시지원 횟수는 최대 6번까지 가능하다는 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카이스트, 경찰대, 한정공대, 전문대의 경우에는 이 6회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지원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수시지원 방법에서는 이 공통 원서 접수 홈페이지를 가입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대학에 입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전용료 결제를 하고 나면 절대로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정말 정말 신중하게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제가 결제를 해버렸는데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접수 취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전용료 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 5일 중에서 3일만 원서 접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일자와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5시, 어떤 곳은 6시이니까 마감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 아쉽게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 기간을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은 원서 마감과 다릅니다. 서류 제출은 특별 전용의 경우 증빙 서류를 그리고 2023학년도 대입까지는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대학별로 원서 접수 기간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루를 더 주거나 아니면 2, 3일 더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충분한 수정과 또 완성도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별 고사 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이나 논술,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나는 고사별 날짜가 겹치는 건 알고 있지만 오전이랑 오후로 나눠줘서 둘 다 지원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다며 유념해야 될 사항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 앞에 오전 시험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오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원래 시험 시간보다 일찍 입실해야 하고 끝나고 나서도 모든 시험 서류를 다 걷어간 다음에 기가가 가능하며 또 학교 앞은 문전성시, 교통량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옆 학교로, 근처 학교로 이동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서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대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꼼꼼하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복수지원 허용 범위입니다. 대학마다 복수지원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전형의 복수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복수지원은 가능하지만 학종 간의 복수지원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복수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에 고려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종 전형의 복수지원이 불가했는데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두 전형의 복수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도 매년 달라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복수지원 허용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시, 원서를 접수하길 바라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년 전형의 복수지원을 감지어OS